지금 볼 영상은 유튜버 슬리핑슬리브님이 제작하여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. 이 자리를 빌려 수능 핏셋 리트 강의 시 제가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슬리핑슬리브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럼 이 영상을 보고 문제 상황과의 공통점과 차이점, 강의를 통해 같이 살펴볼까요? 방금 본 영상을 활용한 기출 해설 강의는 전기추 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출분석 강의이므로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은 꼭 한번 수강해보길 바랍니다.